안녕하세요. 드림아티의 유나입니다. 오늘은 이 시국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파데프리 메이크업 화장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르는 비타민 광채 톤업크림 송레브 원샷 톤업크림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아주 만족을 했는데요.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는 점과 자연스러운 톤업과 물광효가로 파운데이션 없이 간편하게 메이크업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집 출퇴근 필템 톤업크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용해보면 답답하고 불투명하게 커버되는 파운데이션과 다르게 투명하게 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3분만에 끝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 케어를 해준 후 뚝딱 피부톤을 정리해주고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송레브 원샷 톤업크림은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연유래 성분 포뮬러로 자연유래 향과 자연유래 컬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하네요. 피부에 가장 가까운 살구빛 컬러로 바르는 즉시 환하게 피부톤 정리가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톤 정리는 물론이고 자연유래 기능성 성분으로 주름 개선 및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해결해줍니다. 적은 양으로도 바른 듯 안 바른 듯 피부 속부터 채워주는 물광 커버를 느낄 수 있는데요. 덧발라주면 톤업 조절도 가능하네요. 비타민 나무 추출물의 비타민 C, E가 톤업은 물론 은은한 광이 돌아 혈색을 높여주는데요. 여행이나 MT에서도 자신있는 민낯을 공개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겠죠.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피부에 무언가를 바른 느낌이 없이 투명한 느낌이어서 가볍게 외출하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만족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점이었는데요. 촉촉하게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면서도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아서 정말 편하게 마스크 착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코시국의 필수템이죠. 오늘은 출산 후 칙칙해진 피부를 자신있게 노출하고 싶고 아이와 안심하고 스킨십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한견만으로도 한 듯 안 한 듯 주목받고 싶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속레브 원샷 톤업크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얼굴뿐 아니라 팔꿈치, 무릎 등 칙칙해진 피부를 환하게 톤 정리하기에도 아주 좋은 이 톤업크림으로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 둘 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